안녕하십니까 폴리뉴스 김현우 기자입니다. 3월 9일 뉴스브리핑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가 3월 5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4.2포인트 하락한 39.2%로 나타났습니다. 여야 양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32%, 국민의힘은 28.4% 오차범위 내로 좁혀졌습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토지 투기 위혹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KSY의 차기 대선주자 지지율 조사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제치고 1위를 기록했습니다. 윤 전 총장은 32.4%, 이재명 경기지사가 24.1%, 이낙연 대표가 14.9%, 홍준표 위원 7.6%, 정세균 군무총리는 2.6% 수준입니다. 검찰총장직을 물러나며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신호를 보낸 윤 전 총장이 향후 여야 대선주자들의 구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중앙일보가 입소세에 위례해 5일에서 6일 이틀간 실시한 4.7 보궐선거 후보자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범여권 후보로 박영선 후보가 나서고 야권 단일 후보로 안철수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나오는 1대1 가상대결에서 야권의 후보들이 박영선 후보에 앞서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민의힘 내부 경선의 흥행효과와 LH 문제 등 최근 이슈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폴리 전국자담회 소식입니다. 김능고 폴리뉴스 대표의 사회로 진행된 이번 자담회에서는 다자 외교 대비전을 치른 바이든 외교의 실체를 두고 문 정부의 외교 정책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정부 초반 양국의 시각에 2부 어긋난 부분이 보이지만 문재인 정부가 바이든 행정부와 협의하며 실익을 얻는 방법으로 나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폴리뉴스와 유튜브 채널 폴리TV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백신 접종이 진행되는 가운데 백신 보급 양극화에 따른 경제 회복의 불균형 문제가 제기됐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 7일 선진국은 올해 2분기부터 경제 회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신흥국의 경우 적어도 내년 중순은 넘겨야 본격적인 경제 회복세에 접어들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선진국으로 쏠린 백신 보급의 문제와 함께 이에 따른 경제 회복 속도의 차이는 세계 경제의 본격적인 회복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확산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전무후무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 저금리 신용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폴리뉴스는 서울 신용보증재단 마포지점 지점장을 만나 소상공인 지원 문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습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가 미국과 중국의 IT팩권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자회사의 경영 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1일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과 소프트뱅크의 야후재팬이 A홀딩스로 정식 통합됐는데 향후 추가적인 재휴 여부에도 기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카드뉴스를 통해 자세한 내용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폴리뉴스가 주최하는 4월 금융포럼 소식입니다. 폴리뉴스는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한국판 뉴딜을 위한 금융지원 현황을 점검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금융기업의 새로운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국회와 금융정책당국, 금융기업이 함께하는 금융포럼을 진행합니다. 포럼에 앞서 폴리뉴스는 금융권의 코로나19 방파제 역할을 한 5대 금융지주에 대해 취재했습니다. 또한 최근 몇 년 사이 금융권 내 클라우드 도입 사례가 늘고 있는데 작게는 모바일 서비스, 크게는 핵심 거래 서비스까지 넓어지는 클라우드 도입 범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